다섯 번째 조작범들의 꼼수입니다. 여러분들 이 뭐죠? 선거 부정하면 마지막에는 뭘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까 숫자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그리고 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후보가 받는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지 않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하는 한 부정선거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처벌받고 처벌받지 않는 문제는 떠나서라도 발표하면 그냥 발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집은 이재명은 전부 뭡니까 관외사전투표를 포함해서 풀렸습니다 차이집이.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사전투표 득표에서 쑤셔넣어 준 겁니다. 윤석열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차이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냥 3구 대통령선거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은 2020년 3구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보시지만 이런 선거가 2017년 대선부터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거의 비슷하게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선거에 관한 완전히 망한 상태라는 것이 여덟 번째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고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거를 그냥 투표자들은 투표에 가가지고 덜러리를 쓰고 선거 결과는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가 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윤석열이 함께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이재명이 함께 더해가지고 이렇게 선거결과를 만든 겁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 밝힌 책이 도덕놈들 2권하고 3권인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패턴은 모든 여러분들 지난 여덟 번의 공직선거에서 다 여러분 관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2아 전문가가 전국의 대통령선거 이런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런 밝혀낸 것이 뭔고 하니까 이 테이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테이블이 뭐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전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이 이재명하고 여러분 격차가 24만 7077표가 났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제2아 전문가가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다 전국에 찾아내가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264만 표 차이가 난 겁니다. 몇 표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239만 6천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3구 대통령선거 결과인 겁니다. 서울에서 70만 표를 조작을 하고 부산에서 16만 표를 조작하고 경기도에서 56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재명와 함께 사전투표 득표서를 얼마나 쑤셔놨다든지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을 만해가지고 이재명이 46만 표를 승리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240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걸로 추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작업입니다. 전국의 모든 선거구를 다 여러분들 조작을 몇 퍼센트인데 찾아내가지고 역순으로 계산한 것이 264만 표 차이가 난 것이 3구 대통령선거입니다. 이걸 다르게 이런 보시게 되면 받은 표입니다. 이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국에서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는 이재명이 사전투표에 122만 표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구해보니까 윤석열이 116만 표를 이긴 겁니다. 조작을 얼마만큼 했는가 239만 표 이상을 한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를 이재명이 122만 표 정도 이겼다는 겁니다. 표를 수리 좀 넣어줬으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여러분들 선거구마다 조사를 하면 이런 그래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제야에 계시는 k님이 작업을 하나 해가지고 3구 대통령선거를 제야 전문가하고 완전히 다른 관점에 접근해가 여러분들 보여준 분석자료가 너무나 여러분들 흥미롭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겁니다. 결론은 뭔가 하니까 조작을 하면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발각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분석은 누가 한 건가 하니까 이런 분석 작업은 제야 전문가가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공되는 이 자료는 제야 k님이 여러분들 분석해서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조작범들이 선거를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확연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위에 보시게 되면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섬세한 조작의 실패. 하지만 조작의 흔적은 남는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회피하기 위한 교묘한 조작과 평균의 함정을 노린 세밀한 프로그램 조작.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이 조작 규모가 제야 전문가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240만 표 정도를 추적했는데 여기는 247,090 이게 24만 표가 아니고 247만 980표 정도로 추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한 번 보시죠. 이게 좀 확대를 해가지고 보시는데 여러분 이 지역별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값이 다 다릅니다. 이게 차이값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서울특별시 이재명 플러스 1.9 국힘당 마이너스 2.5 부산광역시 플러스 0.2 국힘당 마이너스 0.9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쫙 계산을 해가지고 쫙 계산한 다음에 평균값을 딱 구하게 되면 있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계라는 것이 이렇게 겁난 겁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니까 윤석열이 사전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9.1%를 훔쳐가지고 정확하게 뭡니까 더불당 이재명에게 9.1%를 더해 준 겁니다. 플러스 9.1 마이너스 9.1이 전체 합계치를 구하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여러분들 광역시별로 이렇게 차이를 조금씩 다 낸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도록. 그런데 평균값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9.1 플러스 9.1.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대로 사전투표자수의 9.1%를 훔쳐가지고 9.1%를 더해 준 겁니다. 18.2%를 조작한 겁니다. 이게 평균값이 그대로 이름들 딱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더 놀라운 것은 또 차이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 사전투표특표일 빼기 당일투표특표일도 여러분들 이 우편투표죠. 우편투표도 정확하게 뭡니까 이 전체 합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7.0 마이너스 7.0입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착하게 뭐죠 훔친 것만큼 더해 준 게 나오는 겁니다. 도둑질한 것만큼 더해 준 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 빼기 당일투표 차이 이 차이값 차이값입니다. 플러스 16.9 이재명 윤석열 마이너스 16.9 떼도박도 못하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도둑질한 것만큼 그대로 더해 준 겁니다. 거소 손상 당일투표 놀라울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3.7 플러스 3.7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 합계가 마이너스 36.6 플러스 36.6 마이너스 36.6 그대로 일치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는 못 사는 겁니다. 상관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라고 할 이야기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대통령도 침묵하고 법무부 장관도 침묵해 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는 길이 상수고 공병호 박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뭐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섬시하게 조작을 어땠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키가 차지 않습니까 덜키지 않기 위해서 시도별 17개 시도별로는 다 이렇게 하면 조금씩 차이를 낸 겁니다. 차이값을. 서울특별시 부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값이 좀 내겠는데 딱 전체 합계를 구해보면 뭡니까 마이너스 9.1 플러스 9.1 마이너스 7.0 플러스 7.0 마이너스 16.9 플러스 16.9 마이너스 3.7 플러스 3.7 플러스 36.6 마이너스 36.6 플러스 36.6 뭐 이야기입니까 조작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조작 이전까지 7번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사전특별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를 도덕질하는 조작값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훔치는 표수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더해주는 표수가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제약회의님이 제공한 자료는 사전특별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서도 훔친 것하고 더해준 게 착하게 일치하고 관외 사전특별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도 훔친 것하고 대해준 게 착하게 일치하고 제외국민 투표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도 차익값이 훔친 것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훔친 것하고 좀 도덕질한 것하고 대해준 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거소선상특별 여러분들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도 훔친 것하고 대해준 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조선 선관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뭐죠 계속해서 제약 전문가와 공병호 tv가 소위 상대방의 사전특별 득표율을 도덕질하는 방식 이 조작값 방식을 계속 여러분 전국에 여러분 다 알리고 책을 여러분 내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부담이 돼 가지고 이 조작값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다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바꿔 가지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합계를 딱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9.1 플러스 9.1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하늘 아래 하늘에 표가 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이 완전히 공개가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좀 당황했겠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7번의 공직선거에 사용됐던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훔치는 도덕질하는 조작값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그대로 조작값이 포착이 될 테니까 꼼수로 여러분들 만들어낸 것이 통합선거인 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거기에서 실제 사전투표율과 조작된 사전투표 사이에 각격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 7.5% 사전투표율 뻥튀기 37,453표의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율을 확보 전부 더블당 후보 환경에 밀어주기 그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에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사전투표율 뻥튀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압승을 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대로 다 밝혀진 겁니다. 오늘 이 방송 자리를 빌려서 제약회의님에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완전히 또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진짜 머리를 많이 썼구나. 대수의 법칙을 회피하기 위해서 교무안 조작과 평균의 함축을 노린 세밀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어쨌든 이런 노력에 대해서 행동이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행동의 모든 기반이라는 것은 사실을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